악살아 악살아 뭐해 뭐해 뭐하는데 악살이 오늘 우리 약속했잖아 뭐해 아아 그래 악살아 악살아 오늘 할래? 오늘 할까? 악살아 어때? 1대1 할까? 2대1 할까? 그니까 투보가 내가 메르시아 아 투보가 메르시아 하던 내가 메르시아 하던 2대1 겐지전 어때? 아 쟤가 겐지를 하고 어 야 너가 맞아 우리 이기면 진짜 인정해줄게 악살아 어때? 어? 어 진짜? 2판 끝나고 올게 나이스 제너헌투보 개털린다의 한표 우리 둘이 점수 합쳐도 악살이 못이겨 니 점수 몇점인데 투보야 나 2천.. 몇지? 2,100점 형은? 나 2천.. 2천점 하하하하 야 왜 이러나? 악살아 갑옷 벗는다 10kg 갑옷 벗는다 이거 10kg짜리 정병 정병! 막 정병아 정병 학살아 형 야 형 봐주지마라 학살아 형 봐주지마바 재밌게 할려고 형 봐주지마 맞췄다 맞췄다 야 물약 물약만 할게 없다 학살아 물약 물약만 할게 없다 물약 없이 3 오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 뭐야야 오 잠시만 오 physiciansQué 야, 물량, 물량 먹기 있다 controll.. 어, 뭐야, 안 맞췄어 오 뭐야, 안은 오,야야야야, 야앗 자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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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 perspective 오, 요... 에임 وأ County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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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하하하 물염먹고도 좋네 점점 학살아 형 야 형 봐주지마라 학살 형 봐주지마 재밌게 할려고 형 봐주지마 아 진짜요? 물염먹고도 좋네 아하하하핰 야 2대1로 해 2대1로 2부야 아까 1대1 했잖아 내가 내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내가 메르시하고 오케이 이게 날라가는거 어 야 니 써봐 시프트 써봐 우리 호흡 맞춰야돼 니 시프트 쓰면 내가 쓴다 하나 야 니가 쏟아! 이럴때 내가 날아갈게 어 하나 둘 쨉 아 이 ㅅㅂ 놈아! 아하핰 아핰 야야 나야 나 살려! 야 이 ㅅㅂ 윈스턴! 아하핰 야! 아하핰 야 뭐야 아니 뭐 아핰 아니 뭐해 내가 왜 안 살려! 아파바바바바바밢 야걸 아 그걸 왜 ㅅ! 야! 야 이 병실아! 그걸 왜 줘! 아아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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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농락 따가는, 농락 따가는 거 알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, 왜 저 누락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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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야, 다, 야, 다음, 야, 다음, 다음 캐릭, 다음, 다음 캐릭으로 가자 형이 아, 아, 아까 전까지 20%의 실력을 발휘했었는데 이제 50%로 간다 형 내가 우주 방금 보여줄게 야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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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 가자, вып reporting 야,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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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앟, 미친댓깨, 정신다노 아니, 좀 제대로 가라고 아니, 제대로 가라고 어디야? 가가가가가 아니, 나! 아니, 이 새끼, 뭐, 어디야! 아니, 뭐해, 이,ھی, Boardhip,ω, 고맙,TAY,USTIV roz, 쥬쥬據 ingenua!! 쥬쥬 остр relatively 어? 야. 어디.. 어디.. 어디였어? 야야! 잡아! 잡아! 저 학살님! 흐,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흯 흐흐흫흐흐흐흐흫 아! 비2p1 아! 비의 자 자! 혜.. 이해보 x2 와와와와와와와! 수쳤다 수쳤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줏됐네! 아화화아 어어하아아아 에잉 ㅋㅋ 아니 아니 위로 올라 아 위로 올라 니가 못 맞춰 이거 아니 아니 균일이 아니야 야 3 대 1x3 해봐 야 처녀 들어와 처녀 들어와 3대 1 Saxe 3대 1 갑니다 3대 2 과연 악살이가 아예 컨텐츠 변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건 그냥 때려치고 몇 대 몇 가지 이기나 악살이가 몇 대 몇 가지 이기나 죽여버려!! 죽여버려 악살이!! 잡아서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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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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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짰다 쌀다 다 짜렁 아 어쩔 아 아 어 야 이러지마!!!! 백클리 어 아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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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따인거야 ㅎ 와 미신! 살찌 플레이 살찌 플레이 5D네 사 más 오! x5 요기! 오!! 요기다! 이야아아아아아아아 terminals inter. 에어어어어어어어 Loft 야 천이야 내가 위에서 구경할께 구경할때 싸워 보게좀 해줘라 나 피 먹으면 안돼죠? 야 반피야 나 보고 싸워 ㅋㅋㅋ 상한 google 이겼어?! 뭐야?! 이겼어?! 내가 악살이 이겼다!! 내가 악살이 이겼다 야 우리가 학살이 이겼다! 어! 어? 아하하! 죽었다! 뭐야! 뭐야 저 형! 야 뭐야! 뭐야! 학살이... 학살이 이 사람인가요? 존나 못하네요. 아 죄송한데 젠데요? 죄송한데 젠언입니다. 야 시청자랑 한 번 5대5 한 번 떠볼까? 시청자 5대5? 고? 야 고? 야 아니면 5대5, 5대5로 토너먼트 어때? 5대5로 학살이 우리 팀이고 5대5로 시청자랑 토너먼트 오오... 여 끊어 여 끊어 일단 한 번만 하고 끝내자 학살이랑 같이...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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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! 한조국 나이스! 비벼 비벼 비벼! 비벼 아 왜 안 비벼! 왜 안 비벼! 왜 젠언아 왜 안 비비냐고! 하하하하 야 5대5 마지막 하고 끝내자. 시청자 5대5 루시오님 에임, 루시오님 초대할게요. 야 5대5 여러분들 학살이랑 1대1 했듯이 분들 학살이가 우리 팀 때리지마 아직 때리지마 야! 때리지마! 야 얘 한 명만 나와 한 명만! 아 뭐야 저기 야 총만 번지래! 아이 저 관중새끼들 야 야 야 진압해 그냥 시발 다! 야 진압해! 진압해 이 개새끼들 이거! 내가 이 새끼들 상종한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됐지 시발! 야 야 야! 내 이 새끼들 비등개! 비등개 잘못이네 시발 놈들! 하하하하 몰라 설리네 이 새끼들 야 야! 모였다! 모였다! 드디어 모였어! 드디어! 나의! 드디어 나의! 핏살기가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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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저 겐지는 좀 안 해! 야 얘 잘한다! 얘 잘한다니까! 뭐야? 이거 묻었고 있었어요? 가발! 하하! 진짜 한 심만한 듯이 얘기하잖아! 하하하하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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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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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빰밤! 빠바배! 이기! 아 이거 적팀에 저샥기는 진짜 이 턴다! 금메! 금메달! 금메달 4개! 와! 와! 학살이 어떻게 탔어! 와 학살이 한번 보자 뭐야 보자 한번 어떡해 야.. 뭐야 군 가나요? 개미쳤네 칭찬 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좋아 재밌어 좋아좋아 재밌어 해보니까 학생이 별거 없더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